안녕하세요 포마시작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극한응용문제 나왔네요 수혈의 극한의 응용이다 계속해서 수혈의 극한의 응용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쳐다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있는데 fx는 fx는 시그마 k 퀄리프트 어디까지요 n까지 x-n분의 kx는 k에 완전제곱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에 최소값이요 최소값이 곧 an이래 an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뜬거야 an은요 이러한 함수 누구의 최소값이야 fx 이것에 최소값이 곧 뭐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an이다 an이 궁금한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하여튼 an일 때 이때 뭘 물었어요 리미트 물었네 극한응용입니다 리미트 변수 파악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n분의 an 이걸 묻고 있어요 그쵸 갑시다 갑시다 자 얘는요 다음 같아요 1단계 1단계 뭐야 변수 파악 인데요 세력화는 파악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n이 변수다 그쵸 n이 변수야 다음 2단계 해당하는 변수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식을 세워야 되는데 분모는 n으로 예쁘게 표현되어 있잖아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분자 an만 누구에 관한 식으로 떠들어 누구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끝나는 문제야 다음에는 산수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2단계 이제 an을 이 놈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자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문제라고 별거 없잖아 주어진건 an이 뭡니까 이 fx의 최소값이래 fx 최소값 출발한다 솔바기를 일단 이 시그마를 좀 정리해 놔야겠어요 fx 최소값 구하려면 fx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냐 fx가 시그마로 좀 주어져 있으니까 fx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fx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시그마는 누가 변수니 왜 시그마는 누가 변수야 극한은 극한은 이 위치에 있는 놈이 변수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야 극한은 이 놈이 변수고 시그마는 누가 변수예요 이 위치에 있는 놈이 변수야 알겠냐 그죠 이 위치에 지금 k가 있으니까 시그마 안에 있는 저 수식에서 변수는 k만 변수다 누구만 변수라고요 k만 변수야 나머지 문자는 전부 다 상수 취급 몽창 다 상수 취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리 k가 변수니까 v쌤이 저거를요 누가 변수라고 k가 변수니까 k로 정리할게 정리하자 바로 하고요 k가 여기 있네요 k가 지금 변수가 어디에서 귀하신 변수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변수 자 뒤에 것 제곱 먼저 할게 뒤에 것 제곱하면요 n 제곱 분의 1 k 제곱 n 제곱 k 제곱인데 k로 정리하고 있어 다음에요 두 배 앞뒤 것 마이너스 2n 분의 xk 나 지금 뭐하고 있죠 원래 두 배 하면요 마이너스 n 분의 2 xk인데 n 분의 2 xk인데 k로 정리하고 있다고 왜 k가 변수니까 수학은 문자에서 변수인 문자 상수인 문자를 포함 그거를 구분을 안 하고서 쳐다보는 순간에 바보된다 바보되 알겠냐 내가 이런 변수인 문자 상수인 문자에 친해지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상 문자가 나오면요 변수는 뭐지 상수는 뭐지 문자가 많은데 내가 구해할 놈은 뭐지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문제 풉니다 다음 이거 x 제곱은요 상수항에요 왜 지금 변수가 k니까 k에 관해서 예쁘게 잘 정리했잖아 정리해놓고 이제 이제 풀면 되겠어 봐요 시그마는요 더셈패셈 쪼갤 수가 있고요 다음 이런 실수배죠 이런건 다 실수배야 실수배 자 n 제곱 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 자 변수 k인데 k 제곱 어떻게 되요 떠들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얼마입니까 2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n분의 2x요 얘는요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버리고 튀어나가버리고 얘는요 시그마 k 권리부터 공식수도 있고 n까지 k는요 어떻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맨 마지막 이거 상수항이야 상수항 상수항은요 셔렛 항이 n개 있으니까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이거의 최소값이 an이래 그쵸 이거 좀 정리해봐야겠네 그쵸 자 이거 최소값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봐봐 이제 시그마 탈출했지 잘 들어 이제 시그마 탈출했지 이제 변수가 누구야 fx라고 그랬잖아 이게 x에 관한 시기래 x가 변수인 시기래 익혀져 x가 변수인 시기야 이제는 이 놈이 시그마 탈출했고 k는 사라졌고 이 놈이 누구야 이 놈이 x에 관한 시기라고 함수일 때는 여기 들어간 놈이 변수고요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상수야 알고 있지 설마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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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라고 그러니까 다시 난 지금 fx의 최소값을 원해 fx를 딱 봤더니 천천히 한번 쳐다봐봐 x가 변수니까 x 긁어볼까요 x 어디 계셔 어 얘 x 없어 이거 상수항이야 이제 x 여기 하나 x1차항이야 x2차항이야 x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x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 걸 알게 됐고요 이제는 다시 뭐로 정리합니까 x에 관해서 정리한다 그쵸 정리 nx제곱입니다 다음에요 x1차항은요 여기 있어요 툭툭이 약분 툭툭이 약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 하고요 꼬박이 얼마입니까 x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에 상수항은요 이거 하나 약분하고요 6n 상수항은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6n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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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플러스 1 하고 얼마입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쵸 여기까지 됐죠 n은 자연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야 근데 n은 자연수지 n은 자연수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우리는 지금 fx에 뭡니까 별단 x에 제한범위 없이 제한범위 없이 x에 fx에 최소값 원해요 최소값은 언제요 꼭지점 이때가 최소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축에 방역식 긁어내서 꼭지점에 x좌표 알고 대입하면 최소값 누구를 할 수 있다 an을 할 수 있다 이해갔죠 변수가 누가 변수인지 상수가 누군지 알면요 우리 도전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그걸 잘 구분해야 돼 an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어떻게 해야 돼요 x는요 근래공식의 앞대가리 2a분에 마이너스 b가 대칭축이 다 알죠 2a분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아니면 n 플러스 1 이게 바로 대칭축이에요 알겠죠 이게 대칭축이자 꼭지점에 보니까 꼭지점에 x좌표시죠 이걸 여기다가 살롱 대입하면요 이제는 뭐가 나와 이제는 그때가 바로 뭐다 최소값 an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an 구하러 갑니다 an은 이때 최소값 이걸 대입했을 때의 그때의 y값이 바로 최소값 an이니까 여기 대입해봐라 n 곱하기 얼마입니까 2n분에 얼마입니까 n 플러스 1 아 좀 기네요 그렇죠 이거에 완전 제거 마이너스 n 플러스 1 하고요 x 대신 얼마입니까 2n분에 얼마다 n 플러스 1 넣어주고요 더하기 6n분에 얼마입니까 6n분에 n 플러스 1 하고 2n 플러스 1 길기도 기시네요 그렇죠 됐죠 됐죠 자 정리하도록 하자 근데 정리할텐데 주모 어차피 우리는 이게 지금 an야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봐요 어차피 우리가 찾던 an은 a는 이 자리에 어차피 집어넣을 거 아니니 이 an을 잘 정리해서 어디다가 4 4 4 4 4 4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분모 an은 무한대라고 갖고 1차 1차 그렇죠 분자도 당연히 1차겠죠 그렇죠 1차 여자면 보기처럼 우리가 어 정답이 나타날 거 아니야 따라서 an을 정리하는데 1차항이 얼마인지만 좀 관심을 갖자고 좀 정리해볼까요 이거 좀 귀찮네요 그렇죠 자 2n제곱인데 n 나오면 어떻게 해요 2n 남겠죠 다시요 아니 다시요 4n제곱 제곱하면 4n제곱인데 n 하나 약분되면 4n 남겠죠 위에는요 n 플러스 1에 완전제곱이 계시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n 한달마입니까 n 플러스 1에 완전제곱 그나마 조금 낫나요 플러스 1에는요 6n이 있죠 6n이 있고요 분자는요 n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2n 플러스 이렇게 있어서 산수가 좀 기네요 그렇죠 자 어차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요 요 an의 1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1차항의 계수 그래요 다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봐 요거 n제곱이니까 잘 들어 n제곱이니까요 4n 나눠주면 여기서는요 n제곱 4n 나눠줘 여기서는 4분의 1n이 나타나 마이너스 얘는요 얘는 n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요 2n이니까 2n n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n 1차항은요 이렇게 나타날 거야 n제곱을요 2n 나눠주면요 그렇죠 얘는요 2n제곱이죠 2n제곱인데 밑에 6n이 있으니까 나머지 항들은 관심이 없어 2n제곱인데요 6n이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얼마입니까 3분의 1n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6분의 2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블라블라 상수항이나 역수 나타날 때 관심 없습니다 1차항 이것만 관심이 있어서 갖고 왔더니 정리해볼까 4 2 3 12로 통분되고요 4는 얼마야 3 2는 얼마야 마이너스 6 3은요 4개 플러스 4에서요 얼마야 12분의 얼마입니까 1n 여기 떠니까 an이 지워버리고 선생님이 지금 얍소름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극한 거니까 최고창만 계산했어요 어떻게 저걸 정리 다 하지 않고 10분의 1에 한 다음에 뭐 플러스 뭐 머시 머시 상수항도 있을 거고 역수구도 있을 텐데 관심이 없다고 왜 우린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최고창의 개수비가 정답이잖아 이해 갔죠 따라서 얼마다 12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아 답은요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정답 이해 갔죠 네 다시 여기 봐 이리 와봐 자 fx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핵심은 이거야 정리 정리를 꼭 들어 정리 왜 아 이 문제 알겠다가 아니라 다음에 또 나올 때 야 이거 잔소리인데요 선생님이 강의 한 다음에 맨날 맨 처음에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고 정리해 주는데요 이 문제 알겠어 해가지고 막 끊거나 막 끊어버려 자기가 알 것만 알았다고 이 문제 알았다고 또는요 선생님이 잔소리 할 때는 귀찮으니까요 막 2배속 해 1.5 건너뛰어 이런 일 다 망한다 알겠냐 망해 자기가 몰라서 이 문제를 봤으면요 적어도 부위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자세 알겠어요 다리 책상에 올리지 말고 과자 먹으면서 듣지마 알겠냐 바른 자세로 경청해 주도록 하세요 예의다 예의 아무리 카메라로 보고 있지만 선생님이 단 예의 예의 또 들어 정리는 이거야 이제 이런 계열의 문제가 나왔으면 변수 파악이 뭔지 알겠죠 여기 AN이 있었어 그렇죠 AN이 있었어 그렇죠 변수 파악이 뭔지 알겠죠 다음 주어진 이놈을 잘 활용해서 다음 단계 여기 있던 이 이놈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요 여러 개의 변수들과 문자들이 짬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수의 문자와 상수의 문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였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가 변수고 얘는 얘가 변수니까 당연히 시그마 안에 있던 놈은 누구로 정리해 K로 정리하세요 K가 변수고 나머지 다 상수 취급해서 딱 써놨는데 그 놈이 FX래 이제 누가 변수야 X가 변수야 X로 정리했더니 이리와봐 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더라고 얘는 항상 자연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최소값이 이때 나타난 거니까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대칭축 꼭짐 X와표 이걸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타나는데 아우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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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으면 기차죠 재미없죠 자 길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물론 해설서에는요 얘를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어 놓고 했을 거야 또 N으로 나눠서 했을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 어떻게 어차피 요 새끼 정리해서 최고창은 몇 차 N에 관한 1차일 거라고 따라서 어떻게 각각의 항에 대해서요 1차 항들만 긁어내서 정리했더니 12분의 1 N 아니 12분의 1 N 뒤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나가더라 약분하면 정답 됐습니까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를 잘 구분하자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를 잘 구분하자 어떤 수학식이더라도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를 잘 구분하자 그리고 여기까지 끝까지 보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